오늘 우리 삼식님의 아침 밥상이에요. 꿀고구마 귀리밥에다가 또 파인애플 오뎅 샐러드에요. 파인애플하고 오뎅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양장피추를 부들부들해요. 거기다 이제 집에서 나는 단감, 부추, 양배추, 당근 여러가지 재료들을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샐러드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파인애플하고 모이 오뎅 샐러드에요. 머스타드하고 마요내를 일대일로 섞어서 해도 좋고 또 이제 여기다는 이제 우리는 유자 액기스에다가 간장하고 식초 넣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끼얹어도 좋아요. 보통 때는 여기다 연어를 쓴데 오늘은 연어가 없어서 오뎅을 살짝 데쳐서 근데 연어 식감이고 맛있어요.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고 연어 대신 오뎅을 넣는데도 좋아요. 맛은 여전히 맛은 좋고 이 이제 이 단감 깍두기는 우리 가족한테 인기해요. 만들자마자 막 동이 나버려서 뭐 단감을 많이 닦기 때문에 뭐 개도 주는데 이제 밥반찬으로 깍두기를 계속 많이 담고 이거는 애호박 애호박 따가지고 조무침이에요. 낙지라든지 오징어로도 좋고 이렇게 그냥 애호박만 이렇게 해도 새콤달콤하고 입맛도 꺼워요. 이걸 많이 해가지고 냉장고에 즐겁게 이렇게 저기 차갑게 해서 먹을 때마다 이렇게 꺼려 먹어도 좋아요. 새콤달콤해서 시원하고 차갑게 했으면 약간 아삭아삭하기도 해요. 너무 뭉그러지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끓는 물에 살짝 넣어서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풋내가 없을 정도 되면 얼른 건져서 찬물에 담근 게 좋아요. 아주 단감에다가 오뎅, 파이네플, 셀더도에다가 이 속에도 영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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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